2021 제주 UCLG 글로벌 청년창의 레지던시 흐르는 섬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국내외 젊은 예술가들과 창의적인 청년들이 제주, 섬에 모여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창조적 몰입의 시간을 쌓아가는 국제교류 아트 프로젝트입니다. 참가자들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국제적 문화예술가들의 강의를 듣고 멘토링을 제공받으며 팀별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진 공동창작물을 온라인 플랫폼에 발표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신청 자격은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주소가 제주도이거나 제주소재 학교를 재학 또는 졸업한 내국인 12명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12명 총 24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0일에서 6월 24일까지이며 본 프로그램인 고립 레지던시 기간은 8월 2일부터 6일까지 4박 5일간 치러집니다. 신청 방법은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에 비춰주세요. 올해 여름을 함께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청년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행사는 제주문화예술재단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